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아파트 월세입니다. 풀옵션이고요. 거무아파트입니다.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거무아파트 청구고등학교 2층입니다. 돌아보니까 이렇게 거실이 있네요. 방이 세상에 이렇게 큰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오래된 분위기는 맞습니다. 하지만 가성비가 갑입니다. 정말 큰 방입니다. 뒤쪽 양쪽 전망이 너무 좋고요. 여기 보면 신천동 거기 아파트가 또 보이네요. 3층이라서 채광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옵션이 다 있다는 겁니다. 여기도 보십시오. 베란동간이 또 따로 있고 앞쪽에 보면 청구고등학교 쪽 방면이 보이고 두산이버 건물이 보입니다. 아파트라서 주차도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쭉 크게 한번 다시 보면서 이 방을 소개해 드립니다. 500에 35가 믿기입니까? 감사합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빈방이었습니다.